냥냥냥냥냥 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냥 뭐라는 거냐구요? 고양이가 되어버렸다 인데요? 냥냥 어... 배달을 해달라 키를 손님에게 아... 그걸 왜 고양이한테 시켜요? 오늘은 고양이가 되어버렸다 인데요? 퀘스트 2번 포인트로 이동 고양이의 삶 아 요기있네 이 아저씨인가? 됐어요 퀘스트 완료했어요 어... 이번에는 퀘스트 또 또 퀘스트 3포인트로 이동? 3포인트가 어딘데요? 아 이거 여는 거야? 이게 뭐야 너구리야 이거? 뭐야 이 너구리야 어우 너구리한테 잡아먹겠어 너구리가 원래 고양이 잡아먹나? 어쨌든 너구리 피해가야 된다 이거지 너구리 피해가? 너구리 피해가지고? 야옥차아 아 잠깐만 아 뱀이야 아 뭐 이래 이거 고양이의 삶 정말 험난하구만 여기서 또 떨어졌네? 위에... 뱀... 아주 무시무시하구만 여기서 설렘... 여기로 뛰어야 된다는 얘기야? 야옹차아 안되는데 왜 이렇게 점프맵에 못해줬지? 나 원래 점프맵 잘하는데 이상하네 뭔가 약간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야옹 아하하하하하하 너무 어려운데 이거? 자 한번 다시 해봐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네 저 친구 지나갔네? 야옹 아 잠깐만 다시 야옹야옹야옹야옹 야옹 왜 이렇게 안되지? 다시 해봐 다시 다시 야옹 아 잠깐만요 뭔가 잘못됐어 이거 뭔가 잘못됐다니까?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잠깐만 다시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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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차게 알았다 이제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다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요 봐봐요 당당하게 힘차게 걸어가지고 여기서 점프착 그렇지 점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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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도착했다 와 도착했어요 어디로? 지옥으로 지옥에 도착했다 이제 알겠다 진짜 알겠다 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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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이렇게 오면 됩니다 생각보다 쉽죠? 다리 내려 고양이 지나간다 연꽃잎 밟고 지나간다 효? 효? 가라앉나? 어? 가라앉네 진짜? 설마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진짜로 가라앉아 정말로 연꽃잎이니까 하긴 연꽃잎 밟고 어떻게 지나가 아무리 고양이라도 고양이라도 한 10km 나가지 않나? 모르겠네 이건 누구세요? 아하 어 나 똥매려 똥 쌀거야 똥 싸러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사망 고양이 탈출 1.19 긴급 탈출 1.19 어? 사람들 다 없어졌네? 사람 피해 길고양이 막 발로 차는 나쁜 사람들이야 어디야? 요 사람인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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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쁜 사람이야 사람 피해 사람 피해가지고 조심히 저 사람인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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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로 날 찰 것 같아 아주 나쁜 인간이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주세요 요 사람인가?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이 사람인가? 아니야 이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어 위험해 위험해 이번엔 행단보도 고양이 길 건너가야 돼 길 건너 친구들 길 건너 차가 끊이질 않고 내 요게 왜 행단보도는 있는데 신호등은 없어요? 신호등이 없는 행단보도라니 정말 정말 이런 게 있나? 믿기지가 않는걸? 일단은 지나가 봐 아 아 고양아 어 꿈이었어요 어 다시 잡혀왔어요 일로 어 저 주황색 바지 입은 친구한테 발이 차일 뻔했다 어 차가 없어 지금이다 기회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피하고 지금이다 기회다 좌파 하 하 정말 무시무시한 행단보도였구만 이번에는 호탈 어 여기는 고양이랑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봐요 다행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막 사악하진 않을 거야 아니네 사악하네 무슨 계단을 점프맵으로 만들어 놨어 안전은 안전은 필요없다 이건가 안녕 고양아 고맙다 고양아 또다시 테스트 4번 포인트로 이동 어디로 가야 되죠 4번 4번 포인트가 어디죠 왠지 문 열려있으니까 여기로 가는 거 아닐까 맞네 여기네 여쪽이네 엘리베이터 잡동 와 고양이 전용 엘리베이터 간 만들어놓고 여기서 살자 이 아저씨 굉장히 친절한 것 같은데 으아 너 속자가 쓰레기를 던져요 고양이한테 어디야 여기 아니 왜 여기야 저기요 저기요 1탄으로 돌아와줬어요 버그요 아니 저기요 저 1탄으로 돌아와줬다니깐요 아니 뭐야 이거 아니 힘들게 건너갔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쓰레기 맞으니까 1탄으로 왔다고 아니 진짜 다시 가야 된다고 뱀부터 뭐 이런 하드코어 이런 게임이 다 있어 이거 이제 알았어요 안박하게 마스터했어 이거 하시려는 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점프를 쉬지 말고 뛰세요 그냥 아주 쉽게 이렇게 갈 수 있고요 받았고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왜 저장이 안됐지 일단은 함부로 가지마봐 기다려봐 끝까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 자 저장해 저장 저장됐어요 쓰레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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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샥 샥샥 어디야 길 어디야 샥샥 샥샥 정확해 정확해 밥먹고 쓰레기만 던졌어 저 아저씨 안돼 또 1탄 안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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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1탄이냐고 좋았어 잘했어 여기서 여기서 이제 절대 쓰레기 절대 맞지마 착착 피하고 가다가 던질 때 살짝 뒤로 가해주면 돼 나올 때 내 이동 경로를 내 이동 경로를 예상해서 던지기 때문에 와우 이동 경로에서 살짝 피해지 못했어 여기까지는 안오겠지 이제 어우 다행이다 어우 아 너무 무서웠어 저장 저장해 주세요 저장 고양이 철골 타고 여기 왜 도로가 왜 이러지 왜 다 부서졌지 어우 밑으로 내려가도 크게 상관없잖아요 상관있는군가 밑으로 떨어지면 설마 또 1탄 또 1탄 아 고양이니까 목숨이 9개라 여기는 유리창이 깨져있네 유리창이 깨진걸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아프죠 아프면 어떻게 될까요 1탄으로 돌아갑니다 1탄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괴로워요 1탄부터 다시 또 걸어야 돼 아저씨 쓰레기 아저씨 또 있네 노숙자 아저씨 또 있네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샥샥샥샥 지나가야 돼 쓰레기 아저씨의 쓰레기를 피하면서 쓰레기 아저씨의 쓰레기를 피하면서 가야 된다고 쓰레기 안 던지네 다행이다 착한 아저씨였어 저 아저씨는 아 하긴 다 나쁜 사람일순은 없지 착한 사람도 가끔지 이거는 소화전 또 터졌어 여기 도소 도시 왜이래 이거 치안 왜이래 스파이더맨 필요해 배트맨 필요해 다 필요해 고담 시디 고담 시디 지나가 끝나면 지나가 끝나면 지나가 막아주세요 물낭비 엄청 심해요 여기 물을 엄청 낭비하고 있어요 또 길 건너 친구들 여기만 지나가면 될 것 같은데 차가 멈추질 않네 차가 멈춰야 지나가는데 차가 멈춰야 지나간다구요 차가 안 멈추잖아요 차가 멈춰면 어떻게 지나가 차가 멈춰면 못 지나가지 기다려봐요 손 들고 신호등 초록불 뗄때까지 기다렸다가 신호등이 없는데요 지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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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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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하나 설마 1탄 설마 1탄 설마 1탄 너무 무서운 1탄 아 다행이다 1탄 아니다 좋아 지금 차 없을 때 지나가자 아 노숙자족씨가 무서운 거였네 여기는 고양이 고양이 전기줄 타고 저기 가면은 고양이 튀겨지죠 아니야 고양이 그 전기 감전되죠 아 뭐야 어떻게 된 거야 고양이 튀겨졌다 점프 피하고 전기 전기 피하고 또 피하고 근데 이미 이렇게 되면은 정전 나도 이상일지 하나도 없는데 전기가 안 돌아갔는데 아무도라는 의문을 표하지 않는다고 아무도 퀘스트 완료 배달 완료 레벨업 어 돌아왔다 돌아왔어요 아저씨 탔겠네 탔겠어 난 더 이상 배달 안 할 거예요 또 또 똑같은 거 또 시키네 이거 아저씨 1탄 고양이는 그렇게 무한 배달어라는 배달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에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배달하는 고양이 라고 하는 게임이 였는데요 재밌게 플레이했구요 저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